이제 후반이 됐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또 후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반에 동점골 넣은 이후에 토트넘의 공격적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볼을 뺏어냈죠? 네, 뜁니다. 둘, 셋. 자, 이 셋까지 드리블 했을 때 방향이 벌써 여기로 줄 수가 있고, 오른발로요. 이거는 왼발로 케인 선수 속도 맞춰서 한번 밀어줄 수도 있는, 네, 이런 두 가지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른발로 툭툭 치다가 일로 줄까 일로 줄까? 순간적으로 약간 뭐랄까 절정을 못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켜버렸어요. 네, 여기서 타이밍을 뺏겼죠. 이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는데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무리 패스가 확실하게 못 들어가고요. 수백에 막혀서 반칙을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이어서 끊어서 들어갔을 때 모구라 선수도 그렇고요.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넣어줄 수 있는 찬스들이 수차례 있었는데요. 그런 찬스들을 계속 세밀한 부분에서의 미스 때문에 살리지를 못했습니다. 토트넘이요. 산체스가 밀어주고. 이날 에릭센 선수의 움직임은 정말 좋았죠? 후반전에도 역시 에릭센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지금도 이 공간 나오니까 바로 사인 주고 뛰었죠? 거기에 이제 트리피어 선수가 그 공간으로 넣어줍니다. 에릭센이 공의 흐름 따라서 페인팅해서 그대로 왼발 슈팅.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. 계속 공격이 지속이 됩니다. 손흥민 선수의 또 1대1이었는데요. 주고 들어가면서. 자, 교차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? 네, 돌아띠는 에릭센에게 잘 돌려놨습니다.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서 왼발 크로스. 네. 아, 너무 정확했어요?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아주 정확하게 해리케인 머리에 맞춰줬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또 두 번째 득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. 네. 2대1이 되면서 계속 공격을 주도합니다. 토트넘이요. 떨궈놓고 신이 좀 났어요. 지금도 에릭센 선수가 오른쪽 돌아서 주고 모으라. 또 에릭센 선수 받으러 움직여주죠. 자, 뒤로 돌려놨고. 네, 덴벨레의 슈팅. 뭐, 아인토벤은 맞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고요. 손흥민, 약간 좀 힘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왼발 슈팅입니다. 공격을 다양하게 하기만 하면 토트넘이 그래도 한 수위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. 사실, 경기 내용상으로만 보면. 맞습니다. 그래서 전반전, 초중반까지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공 상황에서도 밀어붙였으면 아인토벤의 수비는 충분히 토트넘 공격신들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. 근데 후반 가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, 좀 무리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2대1이 됐는데도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옵니다. 상당히 추가 골이 필요한 흐름이었는데 또 돌파 성공하죠, 손흥민. 아, 지금은 이제 이쪽까지 드리블까지는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완전히 덤프리스를 지금 제껴놨는데 모우라 선수 쪽으로 줄 수 있는 선택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 한번 넣어보자. 예, 컨디션도 좋았고 슈팅이 갔어요. 유유 슈팅이 조금 정확하게 키퍼에게 안겼습니다. 추가 골을 이제 넣어야 조금 안정적으로 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요. 후반, 중반까지도 추가 골 찬스 기회가 계속 오는데 성공을 못 시킨 토트넘이었고요. 지금도 끊어내자, 에릭슨이요. 네. 자,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스타트하고요.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패스 루트는 여기죠. 네, 에릭슨 선수의 오른발로. 들어갑니다. 이야, 근데 이 덤프리스가 스피드가 빠른. 이 수비 하나는 PSB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네요. 굉장히 크죠. 덤프리스가 워낙 순발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서 태클로 걷어냈는데 지금도 에릭슨 선수의 패스는 정말 이상적이었어요. 계속 추가 골 찬스를 놓칩니다. 지금도 또 공격 전환. 라멜라 선수가 이제 교체 튜입이 됐어요. 근데 라멜라 선수가 지금 같은 상황은 왼발 각도고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히 쉽게 줄 수 있는 흐름인데 근데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고요. 이쪽은 꺾어서 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쪽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쉽게 주면 되거든요. 왼발로 쭉 밀어가지고. 근데 어렵게 갑니다. 어렵게 가니까 부정확해지는. 부정확해지죠. 그래서 이런 장면은 좀 아쉬워요. 라멜라 선수가 요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만 지금 같은 공간은 조금 더 확률 높고 본인이 왼발 또 잡이고 줄 수 있는 공간. 손흥민 선수가 또 스피디하게 아주 먼저 스피드를 끊었기 때문에 스타트를 더 좋은 위치인데 아쉬웠던 선택입니다. 선택의 문제 또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의 문제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욕심을 낸 장면들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추가 골을 못 만들어내죠. 지금도 또 패스 미스죠. 페리로우 선수의 패스 미스입니다. 이것도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. 자 손흥민 선수 질주합니다. 케인에게 주면 됩니다. 줬어요. 흘렸어요. 케인 선수가 흘린 선택이 결국은 또 미스가 나왔어요. 이것도 결정적인 찬스인데요. 계속 골을 못 넣습니다. 추가 골 기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또 한 번 계속 밀어붙이고 에릭센 선수고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잘 주죠. 네 긴 장거리 패스를 시도를 했고 또 반칙을 얻어내요. 손흥민 선수. 이날 폼은 정말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손흥민 선수 잘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리킥 찬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트리피어가 찰 때도 있고 케인 선수가 찰 때도 있고 했는데 또 프리킥도 다 놓치고요. 역습도 많이 놓치고 득점 찬스를 경기를 주도했지만 많이 놓쳤습니다. 토트넘이. 그러다가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요. 자 믿었던 에릭센 선수. 원숭이도 남의 외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미스가 나오죠. 걸립니다. 로사리오가 수루패스. 이 장면입니다. 장지현 의원님이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골키퍼인데 이제 애지중지 안 해요. 이제 안 해요.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. 너무 못 해. 왜 요즘에. 큰 사고가 너무 많아요. 나 진짜 삐치셨어. 나 삐졌어. 이제 안 해요. 제가 원래 요리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. 거의 세계 최고의 골키퍼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상하게 나오더니 극찬을 하셨어요. 매번. 지금은 물론 도전해볼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키퍼가 사실 이렇게 도전 들어왔으면 이거 해줘야 돼요. 그런데 볼 터치 못했죠. 그러면서 다리 건드리면서 퇴장당했어요. 퇴장당해서 결국은 78분 이후에 흐름 자체는 이제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한 명이 부족해지는 손흥민 선수가 빠졌거든요. 사실 요리수 선수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토트넘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한 번을 했을 것 같아요. 뭐라도 하나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한 3대 1이나 뭐 그 정도로 끝났을 흐름이나 아니면 그냥 2대 1로 끝나든지 그런 흐름으로 갔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퇴장 하나가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미실본 키퍼가 들어가고요. 결국 토트넘은 이제 좀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인토벤이 공격을 많이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아인토벤이 좋아하는 이런 또 세트피스 하나 세트피스에서 역시 루크대용이나 센터백들에 떨궈놓는 플레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프리킥 찬스가 왔습니다. 자 떨궈놓고 로사리오에게 걸리고요. 이게 빗맞았는데 루크대용이 살짝 돌려놓습니다. 약간 행운도 따랐지만 마지막 터치는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. 잘했죠? 네.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건드려놓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될 실점들 주고 넣어야 될 찬스들 계속 놓치고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무승부가 된 경기.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상 1무 2파가 되면서 남은 세 경기를 3연승을 해야 신락같은 16강 진출을 내다볼 수 있게 됐고요. 아인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장 좋아할 팀은 인터밀란이 될 것 같습니다. 차이가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PSP 아인토벤과 토트넘의 경기 저희가 알파신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.